자 이제 15장, 혜진역의 마을, 로 들어갑니다 기업은 하여간 1등이야 위원한 고속도로 다른데 그냥 이 분위기는 썼네 어? 7번가 플레이 때 상층부를 간게 아니구나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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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없지? 죽을래? 아, 죽을래? 아, 죽을래? 아, 죽을래? 아, 죽을래? 다 부실공사네! 아, 죽을래? 왜 이렇게 죽을래? 죽을래? 이 부분은... 죽을래? 죽을래? 아, 그건 우리가 정할게요. 오지랍은 필요없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걱정해주는거봐. 사람이 착하네. 아이고! 템? 안팜. 나 돈 얼마있는지 안보여. 저거 철판 때문에. 지금은 마음피고 갑시다. 처음 보는 애들이지. 개량형이다. 다 아는 애들이다, 이미. 다 아는, 다 아는 얼굴들이구만. 이래. 내라. 내라. 우세라. 유이한의 독자. 기생이 똑같은 팀이가 fugwright인지 이해했는거ång. 유이한의 독자로 지 flipping을 만드는게 Oppo가, 공격적으로 지치기대. 드는 모든걸 잘 닿게. 다 아는군. 몸미세가anz 투자 이리겠지. 정신 쓸걸 하 저 위에 날개도말명같은거 또 지나가 으으 흥협 아 아 아 아 야 아 높은데 아이고 날개도마면 저거 또 있네 아니 뭐 야 아니 애지간 있어 그것 좀 쿨타임 없니 너는? 어? 어? 으 으 으 으 으 도대체! 도대체! 마렛트! 소리가 커요! 도대체! 많아 trying to go 더범체! 이딴 기준! 다탄ındanietiz 아! 아, 쥐들 먼저 가고 왜 또 걸어 아, 이래서 실패하고 빠져버렸어 응, 응 이렇게는 일이 없구만 석양은 예쁘게 짓네 락시오다 나 더 페이스를 올려도 좋겠어 흠 왜 뭐 있어? 하아, 재밌게 많네 저건 또 뭐야 하하, 정통이다 아, 좀 임마 겁나 많은데 적들 이따가 전투원 열 마리 붙어버리면 어떡하게 저 닌자들 아, 프로펠러 쟤네도 있네 아이구야 근데 이게 계속 하다보니까 바렛이 너무 심하게 바렛이 너무 심하게 징징거려서 좀 짜증난다 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너무 징징되니까 덩치 안 어울리게 나 가만 생각해보니까 바렛이 뭐 그래, 약간 징징거리는 감은 있는데 쟤 말고는 감정을 드러내는 캐릭이 없어요 여기서 딱히 없어 오, 솔져 서브다 내가 대단한 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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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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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red 열심히 아우 시끄러 저거랑 걸려서 결국 싸우겠구만 15챕터에선 저거한테 걸려서 슈퍼히어로 랜딩 너무 남발한거 아닙니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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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꾸 저거 쓸때만 애들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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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아우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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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지치 휴식포인트 안주나본데 그런거 같죠? 안주는거 같죠? 이대로 잘못가면 우리 죽겠지? 안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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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번 여기서 하는 거구나! 힘든데요? 힘든데요? 슬슬? 다 됐네? 마공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나오지 않았을까? 다음 거? 나왔다! 또 연결할 필요가 없어 내가... 어? 아 마공을 올려버렸... 네... 또 연결할 필요가 없을까? 네... 또 연결할 필요가 없을까? 네... 또 연결할 필요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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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연결할 season, 아 själv... 으 Steczo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디베리어 들고 갈까? 뇌성이나? 어? 아... 이거 안 빼놨네 내가. 어? 여기다가 럭키 박을까? 아닌가? 아... 디베리어를 안 사왔네요? 크... 안 사놨네 아예. 그럼 지금 돌아갈 수도 없는데 그냥... 조진거네? 헌게, 바람, 힐. 총 3개지. 어? 차크라 맥스야? 음... 몰랐네. 갑시다. 정비할 만큼 했어요. 다른 무기 쏴가면서 숙련으로 올릴까 했는데 지금 여기 진행하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빡세죠? 게임이. 일단 제 지금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물공 위주인데 가끔 마법 쓰고. 이 상태에서 지금 마법에 올인하기는 좀 부담이 된다고요. 강화판이야 또? 강화판이다. 강화판 하율도 개쓰다. 돌았는데? 애들이 피가 작아서 그냥 녹여버린건가? 이 밭질로 표현해준거는 센스있네 굿 애들이 그냥 피가 작네 당황하녀도 아 근데 경험치는 겁나 많이 주는데? 녹아다 할수있으면 여기서 하면 좋겠네요 어 저기 위 갔다올걸 그랬나? 어? 이건 한번 올라가면 못내려간댔는데 응? 뭐야 이거 잠깐만요 여기 왜있는거야 이 장소는 저 위가 아이템 있는데고 여기는 그냥 가는데인가보다 좀 태마나 날렸네 야 진짜 개판났네 7번가 와 이 정도였어? 뭐야 어디까지 내려가? 왜 내려가? 이거 먹으려고? 매직링? 으음 으음 잠깐만 지금 내가 어차피 으음 아 아니다 적길라면은 이걸 빼야되죠 그럼 패스 그럼 패스 매직링 먹으려고 여기 온거네 어 어디로에서 가더라? 어? 잠깐만 아까 뭐 어디 아 사다리 아 사다리가 아니네 아흫 얘 진행하면 될 듯 그냥 여기는 뭐 없나? 흠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헐 띠 헐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야 너 너무 치수한거 아니냐 그거는? 아니 장난 똥 때려 나랑? 오 버스를 시켜놨는데 밀쳐내기를 쓴다 오 저렇게 치사한 놈이 나오네 우와씨 상상도 못하겠다 아 아이 이 성급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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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것때문에 언젠가 망할거야 이게 되게 불길한 소리 좀 하지마시지 이건 못나오지 않을까? 안 나오네요? 오 에탈 터보 개꿀 거의 엘릭섰고 엘릭서는 피까지 차지만 전 한방에 다치잖아 나중에 보스전같은거 할때 바렛 먹이면은 짱짱 편하게 진행할수 있어 아니 근데 이걸 하드모드를 하면 전투중에 템을 못쓴다고 하던데 그걸 어떻게 깨? 저는 도전도 못할거 같은데요 길이 두개에요 아니야 한개야 죄송합니다 종종합니다 길은 하나에요 밥도 안먹고 오늘 퇴근하고 그렇다 뒤지겠네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아까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래도 그때 뭐지? 마황로 가는 플레이트? 거기 위에서 봤을때보다는 조금 성이 있는 그래픽인거 같다 이정도면 차라리 그때는 진짜 싱겁했지 그냥 사진 하나 박아놓은 기분이니까 저해상도 시누라 도만나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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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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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좀 열정이 식을 필요도 있는거 같아요 너무 방방뜨니깐 맨날 websites ME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휴 리미트기 오랜만에 보네 바렛건 좋아좋아 자기는 진리가 없대 멋있다 잠깐만 저 위에 뭔데? 뭔데 방금 전에 그게 떴었던거야? 음 태마나 위자드 브레스 있지않나? 아 약간 고민 땡기긴 하는데 방어 감소가 너무 에바라 패스 40일이면 뭐 MP회복 안해도 되겠지? 여기도 저해상도는 비슷하네 굳이 저걸 저런 인카운터를 아 나왔어 지 안나면 섭섭하지 아니 이씨 아니 쟤는 내려간데 왜 난 못내려가게 임마 아 쟤 총알이 안달아? 너무많이 쳐 맞았는데요?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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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은 어떻게 해? 야 그것좀 지워라 끊어봐 멈춰놨네 에이 쫙 으이 이곳에 쫙 쁘리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른 길은 없고, 올라가면 될 것 같네요. 근데 보스전 하기 전에 해박포인트 주겠지, 설마? 설마 안줄까? 안주면 좀 빡센데? 맛있다. 아, 이게 뭐야? 어? 아! 잘못 눌렀... 아 개싫어 진짜로 아 개싱 아 개싱 아 개싱 UT la 으으 vibhsong 점점 틈새 왔네 역시 헤덕제? 뜬금없이? 여기서? 어? 아 여긴 길이 없는건가? 일로 가는거구나 옆으로 옆으로 만능약 클라우드 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쁘다 역시 이 게임이 그래픽 디테일 퀄리티는 떨어져도 배경 오브젝트라던가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좋아요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좋아요 참 괜찮은거 같애 흠 느낌 자체가 아름답잖아 신경쓰이는것들이 있긴하지만 무그름에다 아니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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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음악 또 났나 지겹다 와 뭐랄aton 그지 너가 가겟고와 오시바이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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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병기 개발 부문이 제조한 고속 비행병기 거대한 포신에서 그레네이드를 하니나 상태이상 탄원을 쏜다 마법 대학 모드란 것도 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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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지마 아 아 아 알 아오케 아 좀 느리게 눌렀다 내가 이거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하아 다음으로 나오겠죠 또 뭐..뭐에요 저거는? 우중으로 때리겠다 이거? 자꾸모가 따라와 짱나게 자꾸모가 따라와 짱나게 뭐야 개꿀인데? 지가 직괴 당했는데? 와아 이거 그냥 깨겠다 불러보자 한번 너무너무 아 귀여워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냥 유도하면 되는 거였어 뭐지 이게? 개꿀전 몰카인가? 터지는데? 잠깐만 뭔가 불안한다 멀리 나 바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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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퍽 퍽 퍽 와아오 이걸 이렇게 그걸 잡았어 심지어? 어마어마하고만 퍽 퍽 퍽 퍽 퍽 퍽 어어어어 아유 퍽 아아아아 퍽 퍽 응 자! 이제 한숨 여기야 준비운동은 이제 드디어 신랏빌딩 녹화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썩은 피자